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구요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2일 오전 10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6780원 6780원 677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어 다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구요 자 삼성중공업 오늘 뭐 보압권에서 밑에 매물대 딱 잘 지켜주고 있죠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쪽 매물대를 좀 지켜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빠진다고까지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크게 장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이 정도 추세는 좀 시켜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가 무거워진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어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탄력을 좀 받으면 윗매물 때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어제 이 양봉이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힘을 받아줬거나 여기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왔으면 오늘 분명히 어 좀 더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저 이 하락은 사실 크게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짝맞추기 정도 좀 짝맞춘다는 느낌 어 그런 느낌 되게 강해요 어쨌든 저점대를 약수하게나만 끌어올려주다가 지금 딱 내려왔는데 아 이거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갈 거다라는 의지가 왠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아침이기도 하고 오후장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저점대를 좀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삼성중공업 지금 어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임기 만료로 인해서 이제 짐을 싼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어 하나 좀 희망적인 이야기는 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어 WTI라고 국제 유가 가격 어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뭐 오늘은 좀 빠졌지만 오늘은 좀 빠졌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일단은 국제 유가 지수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 가격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어제 국제 유가 가격이 왜 중요한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유가에 영향을 받는 건 되게 당연한 논리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배라는 걸 만들면 보통 리드 기간이 리드 타임이 2, 3년 정도 걸립니다 어 그러니까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그 와중에 어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유가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가 전망치를 그 확실하게 뽑아놓고 좀 움직임을 갖고 가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어 유가가 좀 상승을 할 거다 뭐 오늘 국제 유가가 조금 미국 재고 증가 때문에 사실 조금 내린 거거든요 어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나 휘발유는 오히려 좀 올랐어요 어 유가 증권에서요 어 그런 가치로 봤을 때 저는 계속해서 좀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어 당황스러운 게 제가 원달러 환율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소폭 상승을 했어요 소폭이 아니라 좀 많이 올랐죠 거의 4.8포인트 근데 지금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조금씩 다 호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국내장에서 네이버나 빅테크 쪽으로 좀 힘을 받는 느낌이에요 카카오 어 근데 뭐 어제는 좀 해양 주식들이 그래도 다들 좀 움직여졌거든요 음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아 한국조선해양은 좀 빠졌네요 대우조선해양도 좀 올라줬었고 어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매물대를 좀 다시금 지지하는 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추세에서 약간 벗어나서 밑으로 좀 깔리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 1봉차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5분봉 한번 살펴볼게요 15분봉 한번 살펴보자면 자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 나오는 것들 A포인트 B포인트 C포인트 잡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15분봉에서 되게 좀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까지 더 빠지고 그쵸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조그만 A포인트 B포인트 C포인트도 있을 거고 이렇게 큰 A포인트 B포인트 C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15분봉을 체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점대를 잡고 고점대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짧게 보자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주봉차트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 주는 조금 하락세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조금 하락세인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질 것 같다 9천원에서 만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은 충분히 좀 도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다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쪽에 매물이 길게 들어와 있는 게 어 여기에 세력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매물이 급격하게 소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관점에서 어 좀 좋게 오히려 좀 차트적으로는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오늘 자 어 외인 기간 조금씩 빠졌네요 어제 외인이 좀 많이 빠졌고 기간 어제 들어온 것만큼 다 빠져 다갔습니다 어 외인 기간이 이렇게 손을 터는 게 사실 뭐 이 회사에 이 세 회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당연히 호재가 쏠리거나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바로바로 가르타는 게 이 외인이나 기간들이거든요 장기 보유 관점에서 들고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아직 뭐 금방 또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어 이런 식으로 동시오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 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어 6%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천 매수가 대비 8%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 걸 하는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 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어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봐 하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filling까요? 뭐 번 zona som 있는瑣동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? 아니Is?